안녕하세요. 미니에유 ASMR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은 제가 지난번에 열었던 첫 만남 이벤트 선물을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지난번 이벤트 때 아주아주 많은 분들이 이벤트에 참여를 해주셔서 제가 정말 즐겁게 이벤트를 진행할 수 있었는데요. 제가 그때 선물을 소개를 안하고 이벤트를 열었었죠. 그래서 그때 그 선물이 뭐였는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세분께 드린다고 했었죠? 짜잔! 세박스! 이렇게 세분께 드릴 세박스의 선물입니다. 과연 이 박스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별건 아닌데 괜히 너무 기대하게 만진 것 같아서... 지금 그냥 이렇게 하얀 박스이지만 제가 예쁘게 포장해서 편지랑 같이 보내드릴 거예요. 제가 항상 이벤트 선물 보낼 때마다 직접 쓴 편지를 같이 보내드리는데 제 마음은 굉장히 아주 예쁜 글씨로 써서 보내드리고 싶은데 제가 워낙에 악필이에요. 약간 초등학생 남자 초등학생 글씨랄까? 약간 그래요. 그래서 항상 편지 보내드리면서 너무 부끄럽고 좀 창피하고 그리고 뭐야 이 글씨 이거 뭐야? 이럴까봐 조금 약간 두려운 마음 조금 그렇게 해서 편지를 보내드리는데 그냥 저는 나름 이렇게 그래도 직접 쓰고 싶어서 구독자분들이랑 그럼 이쯤에서 선물을 공개하겠습니다. 짜자자잔 짠짠짠짠짠 이게 뭘까요? 안녕 아주아주 귀여운 원피스 잠옷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재워주는 사람이니까 그에 맞게 좀 준비를 해봤어요. 예쁜 잠옷 원피스 잠옷 이거 펼쳐서 보여드릴게요. 네 또 이렇게 선물을 직접 만져서 죄송합니다. 짜잔 귀엽죠? 솔직히 이런 약간 예쁜 막 공주자막같은거는 내 돈 주고 사 입기는 조금 아깝고 선물 받으면 좀 좋을 것 같아서 잠옷을 한 번 예쁜 걸 사봤어요. 좀 막 너무 유아틱하고 유치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집에서 나 혼자 잘 때 입는 거니까 음 뭐 그렇게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사이즈는 보이시나요? F 프리사이즈 고정자분들 입으시면 되게 귀엽고 예쁠 것 같아요. 제가 다시 잘 예쁘게 접어가지고 예쁘게 포장해서 보내드릴게요. 선물을 이렇게 만져서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세탁하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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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으시면 됩니다. 암튼 그래요 그러면 그래요 두번째 이렇게 오버 pumps 여러분들 자자자자 이것도 귀여운 자 맛이네요. 이렇게 색깔이 조금씩 달라요. 이거는 키티 자문식이긴 하지만 아까 건 핑크색이었다면 이거는 이거는 약간 꽃무늬 하얀 하얀 바탕에 자잘한 꽃무늬가 있는 키티 자문 자잘한 꽃무늬 볼까요? 자잘한 꽃무늬 잘한 진짜 잠옷이라서 되게 길어요. 어.. 이거 입으실 분의 키가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키랑은 뭐 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쵸? 이렇게.. 이렇습니다. 아.. 사실 이거.. 키티 그림 있는 거 말고 되게 공주풍에 그런 잠옷이 있어서 그거 살까 이거 살까 살짝 고민했는데 그거는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구김이 되게 심할 것 같은 재질이었어요. 이것도 구김이 좀 있는 재질이긴 한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 이런 유치하게 생긴 잠옷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집에서 입는 잠옷이니까 나랑 뭐 가족들만 보는 잠옷이니까 그냥 여자들 왠지 혼자 있을 때라도 이런 거 좀 입어보고 싶고 막 그런 로망이라고 해야 되나 마음이 좀 있잖아요. 남들한테 보여줄 순 없지만 나만 나만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실망하실까봐 좀 걱정이긴 한데 선물이 위치해서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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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나자못 살까 하다가 생각해보니까 곧 여름이에요. 더워지는데 그 요나자못은 약간 극세사?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더울 것 같아서 이걸로 샀어요. 여름에 입기에는 이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이걸로 샀어요. 그렇습니다. 이번엔 그러면 마지막 세번째 잠옷을 보여드릴게요. 세 가지 모두 다 색깔이나 모양이 조금씩 다른데 랜덤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전 짜자자자ац 이거는 키티가 아니라 미키마우스 핑크핑크한 미키마우스 사모? 귀엽죠 되게? 저한테는 이런 깜찍한 게 안 어울리겠지만 분명 이거 받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한테는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역시 프리사이즈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재질이 되게.. 약간.. 되게 시원한 재질.. 짠! 짜잔! 짠! 자 이렇게 세가지 선물? 장어 선물을 보여드렸는데요. 어떠신가요? 제가 이거 다시 예쁘게 접어서 리본 묶어서 그냥 예쁘게 해서 보내드릴게요. 한번 세탁해서 이제 잘 입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귀여운 잠옷.. 제 나름대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귀여운 걸로 골라봤는데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당첨되신 세 분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유네리님, 구효진님, 김나희님 모두 모두 축하드려요. 그리고 만약에 당첨이 안되셨다 하더라도 너무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앞으로도 이벤트에 제가 자주 열도록 노력할게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벤트 하면 많이 참여해주시고요. 네. 세 개 중에 뭐가 제일 예뻐요? 어떤 게 제일 예쁜가요? 하얀 키티, 분홍 키티, 분홍 미키마우스 오늘도 이렇게 제 영상을 봐주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 선물 소개 영상을 원래 안 찍으려고 했거든요. 원래 선물 소개하는 영상을 안 찍으려고 하다가 갑자기 찍고 싶어져서 갑작스럽게, 급작스럽게 이렇게 찍느라고 조금 진행이 두서없고 그런 부분이 있네요. 그쵸? 원래는 선물 그냥 소개 안 하려다가 그래도 선물을 제가 항상 미리 공개하고 이벤트를 열었었는데 이번에는 선물을 제가 미리 공개를 안 했었잖아요. 그래서 뭔지 궁금하실까봐 당첨되신 분들은 이제 직접 받아서 확인하실 수 있지만 당첨이 안되신 분들은 선물이 뭔지 궁금하실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상품을 소개하는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밤도 꿀잠 주무시고요. 좋은 꿈 꾸세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